거북아 소식 들었어? 소식? 무슨 소식? 건강하시고 씩씩하셨던 우리 용왕님이 큰 병에 걸리셨어 아무리 약을 써도 효과가 없대 누구예요? 나는 신선이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도끼에 간 뭐 가라 도끼? 도끼는 어디 살아요? 도끼는 땅에 산다 거북아 너는 땅에서 걸을 수 있지? 그리고 네 등은 의자가 될 수 있지? 어? 그럼 네가 지워내라 네 이거 용왕님 거북이가 간대요 거북이 진짜 할 수 있겠어? 네 예이 예이 도끼가 도끼가 어떻게 생긴 한지 아라 오, 핑크에스에 기고, 조아경 하글, 다리, 차사, 케, 인인 가짐 야, 구간 무가살이야 내가 알아 꼬리도 길고, 코도 길고, 먼지 먹는 거지 야, 구간 정석이야 잠깐만요 누구세요? 저는 바다캬보이입니다 바다캬보이님, 토끼가 어떻게 생겼어요? 토끼는 귀가 길고, 거리가 작은 겁니다 토끼는 어떤 음식이고요? 당근이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캬보이님 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거북이, 잘 가 보고 싶어 가야 안녕 거북이가 헤엄치고 헤엄치고 마침내 넓고 넓은 바다를 지나서 땅에 도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혹시 토끼예요? 아니에요, 기린이예요 토끼 어디에 있어요? 토끼 저기 있어요 한참 가다보니 숲속에서 토끼가 휙하니 지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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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 저는 거북이에요 누구예요? 저는 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귀에도 길고 꼬리도 짧고 당근도 먹는다 또 길어구나 맞아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잡을 테문 잡아봐 이리 오세요 메론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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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르르르 어? 네, 영궁에 당이 많아요 장말? 네, 바로 가자 어? 어디 가 바다에 가 바다라고 바다 왜 가 당근 먹으러 가 바다에 당근 없어 그리고 바다 속에서 숨어 감사합니다 바다 캬 보이님 겹시다 와 바다 속이 진짜 아름답구나 네 저것이 뭐예요? 산허초예요 저것이 뭐예요? 해면이에요 저것은 뭐예요? 나는 물고기예요 어? 문어 앙양? 어? 거부가 갔다 왔네 이게 용왕의 약이야? 난 약이 아닌데? 전 토끼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토끼 뭐가 웃긴데? 잘했어 거부기 자 가자 어디 가는데요? 여왕님 만나러 가요 여왕이라고요? 우와 드디어 왕에 네 토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당근 먹자 아 이제 당근 먹어요? 토끼 미안해요 왜요? 거짓말했어요 당근 없어요? 아 그리고 여왕님이 위독하시니 간 좀 빨리 주세요 예? 네 우리 토끼 간 필요해요 아하하하 이를 어쩌죠 제가 그만 깜빡이고 간을 숲속 바위 틈에 두고 왔는데요 간 없다고요? 네 영왕님이 편찮으신 줄 알았으면 가져올 걸 그랬어요 간 없답니다 뭐라고? 집에 두고 왔답니다 그럼 어서 가서 가져오너라 당근 있어요? 거부가 당장 당근 주워라 음 맛있었어요 그럼 갈까요? 네 갑시다 빨리 갔다 와 아하하하 잘 가 카부가 헝? 빨리 간 가지고 오세요 세상에 간을 떼어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머리 이 바보야 7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